여야 4플러스1 협의체가 한때 잠정 합의를 이끌었던 선거법 개정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국회 4플러스1 협의체가 한때 잠정 합의한 선거법 조정안은 기존 원안에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조정하되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제를 적용하는 비례의석수를 25석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을 펴면서 진통이 있었지만 막판에 30석으로 늘리면서 타협점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연동형 비율을 줄이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연동제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국회의 대표를 보낼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건데요. 3분지 1 연동제 하자는 거니까 사실상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에 비례대표 당선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막판 논의를 이어가며 한때 잠정 합의를 이룬 여야 4플러스1 협의체. 첨예하게 이해가 갈린 연동률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1호 감사합니다.